85 85 85 85 questions past tense 1 질문들 과거형 1 질문들 과거형 1 How much did you drink? 당신은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How much did you work?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How much did you write? 당신은 얼마나 많이 썼어요? How did you sleep? 당신은 어떻게 잤어요? How did you pass the exam? 당신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How did you find the way?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Who did you speak to? 당신은 누구와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와 얘기했어요? With whom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당신은 누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당신은 누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With whom did you celebrate your birthday? 당신은 누구와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당신은 누구와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Where did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살았어요? 당신은 어디에 살았어요? Where did you work? 당신은 어디서 일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일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제안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제안했어요? 당신은 뭘 제안했어요? What did you eat? 당신은 뭘 먹었어요? 당신은 뭘 먹었어요? 당신은 뭘 경험했어요? How fast did you drive? 당신은 얼마나 빨리 운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빨리 운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운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운전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운전했어요? How high did you jump?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뛰어올랐어요? 당신은 얼마나 높이 뛰어올랐어요? 당신은 얼마나 높은 push unsettler어? 당신은 당신은 얼마나 Regent Pic largyear-おい